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장갑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녹턴 캐리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턴 캐리덱이 존재하냐구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네 이거 암살자 이거 하자 녹턴 세마리? 오케이 유감살자 봅시다 무대정손 쇼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일단 무대부터 하나 올리자 여기 너무 세다 심지어 증강채도 나이프의 날이야 너무 세다 여기 화공 화공난동꾼? 일단 자크 빨리 잡아주고 이길만한데 자르반 2성에 녹턴 2성 이긴거 같아요 그래 그래도 2연승 했으니까 보너스 1원이라도 받겠다 오케이 너무 안나오는데 녹턴 갑옷 아 진짜 하나도 안나오네 정송가고 거결가도 돼 만약에 그거 하면 소진같은 만화템 안나오면 거결가도 상관없어 3화공 일단 받고 어우 너무 안나오는걸 녹턴 이거 저기 시너지 지금 몇개야 7개니까 다음 턴에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 상자 마공으로 안가요 암살자로 갈거에요 유감살자 볼 수 있으면 유감살자 볼거에요 마공 나오면 뭐 마공으로 가도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 이게 녹턴이 1코라서 생존력이 딸리니까 마공 실드로 살아나는 것도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 마공 애들 같이 삼성작 보면서 마공에 저코가 많으니까 천상의 축복하자 암살자 가래네요 암살자 가라고 합니다 암살자 가겠습니다 암살자로 가래네 잠깐만 암살자 뭐가 없는거야 트위치 에코 오케이 근데 3화공이 지금 더 좋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갈게요 세주안이 안 띄울게요 아 띄울걸 4연승이구나 띄울걸 지지깨먹고 암살자 하나 더 가도 되는데 네 오케이 됐어 녹턴 3성 됐어 일단 이거 스웨인이랑 세주안이도 2성이라서 이거 저기 뭐냐 늑대까지 7연승은 할거 같아요 일단 아이씨 절대 못 이길거 같은데 초가스 2성 여기 너무 센데 일단 녹턴이 얘 물고 탈론이랑 녹턴이 빨리 이슈리얼을 물어버리자 그리고 이거 3살자를 받읍시다 일단은 이 정도면 이기지 않을까 오 여기 약한 애 만났어 오케이 3연패 오케이 여기 이러면은 7연승 했네요 뒷라인 그냥 녹여주고 그래 녹턴 녹턴 캐리해봐 녹턴 녹턴 캐리해봐 한번 너 캐리 덱 이거든 캐리해봐 녹턴 오케이 녹턴 캐리 덱 음 음 밤끝은 괜찮은데 녹턴을 말고 녹턴에는 밤끝 주기 싫고 카젝스 밤끝 즈롯은 가릅시다 어? 저거 이거 템인데? 이거 뒤집개 같은데? 템이네요 저거? 이거 템이야 이거 꽉 차서 못 먹어 이거 이거 뒤집개다 야 이거 정손이고 뭐고 그냥 빼? 암살자 하나 더 만들어 어 아이 모르겠다 유감사에 가 정손 됐네? 장갑이 하나 또 나왔잖아 주롯이랑 밤끝 일단 오 씨 다른 애한테 들어가는 줄 알았네 밤끝 일단 니가 하고 있어봐 주롯 가르고 갑옷을 갈라보자 왜냐면 이거 어? 지팡이 나오면 모렐로 에코 가도 되거든요 그래 무대 정손 그래 녹턴 그렇지 뭐 하고 있네 그래도 어? 뭐 하고 있네요 아 이거 하나 더 있네 그러네 아니 아니 템이 너무 많아서 안 보였어 이거 야 암살자 이거 하나 더 가 모르겠다 나는 난 난 모르겠다 암살자나 더 가 그냥 암살자만 세 개 만들어서 그냥 그냥 초고벨류덱으로 가버려 그냥 난 모르겠다 아 이건 좀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템 이건 좀 그러네 이건 괜찮다 얼심 에코 하나 주고 쌍정손 녹턴 갈까? 구인수 녹턴 가볼까? 유감살 갈리오 써볼까? 유감살 갈리오 써볼까 한번 일단은 암살자 자체가 복원이니까 복원 구인수 들어간 꼴이잖아 그쵸? 복원 구인수 들어갔다고 치고 품격 있는 쇼핑을 갑시다 품격 있는 쇼핑으로 갈게요 아 어디갔어 투이치 빼고 암살자랑 구인수 주고 이거 뭐 무대 먹을 수 있으면 무대 먹어서 갈리오 줘도 되고 지금 이 얘네 세 마리를 뺄 수가 있거든요 얘네 세 마리가 지금 비고 있는 그것들인데 어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카즉스가 없어도 유감살이 돼가지고 9렙 가도 되겠다 그냥 이대로 탈론 빼고 이거 두개는 어 5코짜리 암살자 두 마리 쓰고 탈론 자리에 카즉스 넣어야죠 녹턴 무델 가르자고요? 아이씨 졌네 어? 갈리오 보여주냐? 안된다 안된다 아 또 크립 전에 졌네 십몇? 어 탐켄치 이거 두 마리 팔고 바이 넣으면서 난동꾼 받고 암살자 하나 얘한테 넘겨주자 야 무대도 나왔어 갈리오 페어 나왔어 뭐야 왜 갈리오 페어가 왜 나와 아 품쇼라서 그러네 품쇼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사교계 암살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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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비켜봐 어디 어 아 누구야 어 정손 주고 녹턴 하나 줘야 되는데 템 하나 더 어? 음 탐켄치가 녹턴템을 먹어 오면 되겠다 탐켄치가 녹턴템 먹어 오면 되겠네 그래 탐켄치 벌써 일하고 있어 어이씨 뭐야 이거 흐트린다며 그렇지 녹턴을 탐켄치한테 모기자녀 그만하세요 제발 가족이에요 그만해 그니까 탐켄치 뱃속까지 딜하네 야 무대 탐켄치 가자 태블망 하나 갈까 그냥 밤끝을 얘 주자 그냥 나 밤끝 그냥 녹턴 줄래 녹턴 이거 밤끝 터지는 동에도 시 중에도 시식이 그거 될 거 아니야 안 끊기고 무대 정손 밤끝 녹턴 이거지 뭐야 내 건 줄 알았네 템 이거 보세요 딜 어우 갈리오 이성 와우 그래 여기한테 아까 졌잖아 이 검사 자간 찬란한 루난이 들어간 이제 검사 돌연변이 근데 갈리오 찍어버리지 그렇지 어쩔 건데 뭐 어쩔 거야 누가 봐도 녹턴데 녹턴이 CC기를 먹여서 이제 갈리오가 맘 놓고 딜을 할 수가 있었던 갈리오 삼성 봐보자 품격 있는 쇼핑이니까 캠 먹어서 뭐해 이미 우승 확정인 거 같은데 9렙에서 10렙 상점으로 갈리오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탐켄치 9렙에 이거 일단은 삼사격에 넣어줄 거거든요 물론 녹턴 캐리 덱이지만은 보험 물론 이제 제 이제 모든 전투의 95%는 녹턴이 다 하고 있지만 보험용 5%짜리 갈리오 이거 보세요 지금 레오나가 탱킹을 못하게 지금 어? 트린다미어가 못 굴러가게 지금 녹턴이 딱 이렇게 든든하게 막아주니까 그래니까 이제 애들이 맘 놓고 싸울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봐 어? 풀템 들어간 탐켄치보다 딜 더 좋잖아요 뒤집게 할론 2성 먹여 카직스로 바꿀게요 갈리오 찍어버리지 딜 보느라 녹턴 못 봤다고요? 나가라 너는 녹턴에 집중을 안 하고 갈리오를 보고 있어? 나가라 녹턴에 집중을 하시라고요 보세요 전투 들어가서 보자 날라가서 카이사가 네 됐구나 이거 봐 렉사이 삼성이 피읍을 못하게 CC기를 먹여 놓으니까 이거 봐 딜량 4천이나 박았어요 4천 갈리오 매콤하다 다음 톤에 레벨업 하자 아니 세라핀 주자 세라핀이든 세나든 뭐 둘 아무나 줘도 돼 각오일 경호대 카직스 주자구요? 이건 경호대가 아닙니다 연미복이예요 이거 봐 녹턴이 CC기 먹이니까 이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레벨업 치고 3,4교개 받고 음 제가 봤을 때 뜰 일 없는 듯 근데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트린다미오 아 그래 레오나가 탱킹을 못하게 이제 CC기 먹여 놓고 드레이븐 이거 봐 드레이븐을 CC기 그렇지 드레이븐 시 CC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요 게임 끝나겠는걸 갈리오 택도 없다 갈리오 끝났어 끝났어 갈리오 갈리오 삼성은 택도 없어 그냥 자 참캔치 주문력 288%네요 와우 근데 그게 크리티컬 유감 살짝 크리티컬로 터지는 거잖아 그게 징크스 이성 먹어라 고급 먹이 출동 이온에다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갈리오가 찍어주고 녹턴이 CC기 아무튼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해주고 그렇지 녹턴이 아무튼 해줬어요 다 녹턴이 다했다 들어가시구요 녹턴이 다했다 네 녹턴 캐리 덱 알아봤습니다 현존 유일 녹턴이 캐리를 할 수가 있다고 맙소사 알아봤습니다 녹턴 캐리 덱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